신안 효지교회와 서울 성서로교회가 국내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보금 초청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성서로교회 이성호 목사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며 갑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여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아웃리치를 통해 보금을 접한 지역주민 6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어린이 찬양과 보금 드라마 공연, 식사 대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안 효지교회는 도시교회와 연계한 아웃리치와 농어촌 봉사활동, 동네 어르신이 함께하는 식사초대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 보금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